전판도 적어졌을꺼에요 전판도 적어졌을꺼에요 자리가 좀 빡세 지금 바로 막힌 자리가 한게 아마 투덕일꺼에요 이기고 나가던가 싸우고 나가야되지 이기고 나갈수 있겠네 와 맛있네 개포 양포? 여기다 여기다 상대 투덕이라 여기다 해야되요 상대 투덕헤디 상대투덕헤 하ㅡ 상대투덕헤 서투덕 아 가스를 흰 noticed 유퓨 뭐 하죠? 거저도 돼 이거 보자마자 바로 픽하고 레어하고 딱 2개 넣고 이거까지 썼네 마린이 마린만 따자 어 잠깐 형님 겟 겟 심시티 좀 마린 땄다 정신 못차리는데 정신 못차리셔야지 형님들 마린 잡고 투칼라링 한 분에 반 먹었거든요 내가 아마 노성으로 레어가는 걸 보고 온 걸꺼에요 근데 여기 뭐 만약에 아까 그 그 얘는 저렛네니여가지고 얘가 테란이 아니라 토스였으면은 링 발업 취소 안하고 저글링 해야 돼요 테란인거 보고 발업 취소하고 차를 간겁니다 아 플레이에 있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린 한 개 더 뽑은거 아직 마린 한 개 더 뽑은거 마린 한 개 더 뽑은거 아... 이럴 때 꼭 가봐야되겠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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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비를 왜 안 했대? 터비를 왜 안 했대? 터비를 왜 안 했대? 터비를 왜 세계가 참 할것 같soon 굴량이 많아가지고 존나 쎄 굴량 아 못 맞긴 할 것 같은데 존나 쎄 저요? 네 저도 나가요 저는 뚫기 좀 빡세죠 원래 난 acs를 오프로 연출을 한거 같은데 acs를 타면 못됐어 타면 못됐어 타면 못됐어 타면 못됐어 네 오늘 1시인가? 바로 동시 진행하나? 대박 기억이 안나네 오랜만에 참는거 잠이 안와가지고 잠이 안와가지고 오 오케이 방금 자야죠 잘 뛰기 전에 마지막 타이밍이다 캐시 살았구나, 어어어 잠깐만 캐시가 말하면 겨우신데 탱크를 그 선크넷아주세 형님 탱크를 나주시면 될 때 탱크를 넣어주세요 탱크를 날들면서 율로 넣는 탱크를 넣는다 우리 팀플 뭐야. 리버에 땅끝까지 뭐야. 게임 빡세냐. 아 오늘 내일 주말이지. 게임이 2주간때 쉽거든요. 내일 주말이라 빡세라. 아 굴리가 왜이렇게 세. 게임 빡세라's 취득. 도돌면은 죽는 게 아닌데 툭마멜을 좀 하긴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 12시 못 죽이고 5시도 빨리 쩍쩍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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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1밀업밖에 안 돼? 그냥 못댔 아 아무리 돌아가는 게 했구나 그래도 시즈하고 싸우시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